서울 아산병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23년 전부터 할머니들의 치료비를 비롯한 입원 수술비를 병원에서 돕고 있고, 평생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 별세한 김순옥 할머니의 장례식 비용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할머니들이 30여 명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